짜잔! 평택이 꽃보다 예뻐! 두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스파이크! 짜잔! 오늘은 평택이처럼 예쁜 봄꽃들 보러 평택에 꽃나들이 왔어요! 하하! 너무 신나! 여기 농업생태원에는 매년 꽃나들이 행사를 펼치거든요! 어? 여기 꽃이 있네요? 안녕, 얘들아.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정말 꽃 예쁘죠? 하지만 이 꽃은 가짜! 가짜는 필요 없어요. 진짜 꽃이 보고 싶어서 왔단 말이죠. 오늘 평택이와 함께하는 미션 포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평택이 좋다고. 진짜 꽃이 엄청 많네요. 바로 이 꽃이. 그래서 말인데 제가 좀 꽃보다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퀴즈 누가 누가 꽂힐까 찾아보기 못 찾겠지 뭐야 카메라 왜 다 날 비치고 있어 다 찾은 거야 그럼 그걸 한 번에 찾으면 어떻게 이렇게 좀 인서트로 여기 좀 찾다가 못 찾는 척 하다가 그냥 찾아야지 그걸 바로 찾으면 어떡해 아우 내 지금 봐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평택 꽃나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 튤립 명소 검색하다가 네 왔어요 아 그래요? 커플이신 거예요? 저희 올해 11월에 결혼해요 와 11월에 결혼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린다고 박수 쳐야지 박수 쳐 제작진아 카메라가 뜯고 있지 말고 으아 정말 저렇게 무드가 없어 우리 와보니까 어때요? 너무 찍기 좋은 것 같아요 예쁘고 예쁘고 되게 소풍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이 돼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아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데 가장 예쁜 꽃은 여기서 어떤 꽃인가요? 이거요 이거 이걸 잡았지만 주진 않을 거예요 가짜! 평택이 미션 포즈 있거든요 나는 노랑틀립 나는 가봉틀립 나는 빨간틀립 나는 빨간틀립 우리는 틀립 꽃 축제에 꽃나들이 왔는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평택 씨 카톡 공고 보고 왔어요 아 평택 씨에서 카톡을 날려줘요? 네 아 정말요? 네 우리 평택 씨가 일을 잘하네 오늘 오시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꽃이 너무 예뻐요 꽃 어떤 꽃이 제일 예뻤어요? 평택이 여기 달린 꽃이요 아이 그 말고 더 예쁜 거 있잖아요 얼굴이요? 평택이 자체가 꽃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네 평택이 꽃도 예쁘긴 하지만 여러 꽃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예쁜 꽃이 어떤 꽃이였어요? 튤립이 제일 예뻤어요 으이그 바보야 와이프라 그래야지 커트 커트 편집 다시 할게요 저희 와이프가 제일 이쁜 거 같아요 잘했어 야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저 평택이가 미션 포즈가 있거든요 네 하나 둘 셋 핫 정말 툴립도 툴립이지만 색깔이 다양하니까 정말 정말 예쁘네요 아 그래서 이 꽃들을 보니까 갑자기 아주 좋은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네 영감이 떠올랐어 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 꽃 향기 있는 평택에 난단다 누가 발이 지옥이래 아이 안녕 사진 찍을래? 악수 한 번 하자 몇 살이야? 저 16살이요 16살? 네 반에서 성적이 괜찮아요? 90 초반? 아니 못하면 놀리려고 물어봤는데 잘하네 나중에 그러면 어느 학과 가고 싶어요? 저 체육교육과 체육을 좋아하나봐요 저 배구요 배구? 좋았어 간다 쫾! livelihood 와아아아아아아아 스파이크!!! 아웃됐어요 우리 친구 같이 미션포즈 해주실수 있어요? 다뺐치 1 2 3 úsica 오flow기 그런데 나랑 똑같은 친구가 있네요 에? 공인 공인 한우의 공식적이죠 인형이 있어 야 너 인기 많다 아 제가 좀 한 인기예요 아 그런데 여기 행사하고 있던데 저건 뭐예요? 돌려 돌려 돌림판 소야 나 돌려봐도 돼? 좋아요 우리 소랑 같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같이 돌린다 하나 둘 셋 1등 나와라 등심 먹고 싶다 1등 1등 등심이래요 1등 등심 오 1등 아 아 아 아 씨 가짜 평택 한우 화이팅 워터 아 너무 좋다 나만큼은 안 예쁘지만 예쁜 꽃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나만큼은 아니지만 향기로운 냄새도 많이 맡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 농업생 평원에 오셔가지고 많은 꽃들도 보시고 그리고 많이 많이 힐링해서 가세요 하지만 역시 꽃 중에 꽃은 바로 나 병태기 나야 나 나야 나 꽃 중에 꽃은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너 피곤해 나야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Got You